현대미술 이전까지의 서양미술사는 양식에 따라 시대가 구분됩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를 특징 짓는 미술양식이 존재했고, 각 양식에는 그 양식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미술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에는 르네상스 대표 3인방,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었고,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으로는 루벤스, 렘브란트, 니콜라 푸생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크 이후에 등장한 신고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가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클루이 다비드라는 이름의 프랑스 화가입니다. 신고전주의는 1750년 전후에 나타난 미술사조인데요. 말 그대로 고대 미술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미술양식입니다. 작품의 내용 역시 고전적인 소재들이 많이 다루어졌고요. 신고전주의 양식은 앞전에 있었던 바로크와 로코코의 현란한 기교에 대한 미학적 반발로 등장하면서, 고대 미술에서와 같이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700여 년 전, 베수비우스 하산이 폭발해 사라져버린 고대 도시 폼페이와 헤르클라네옴이 발굴되면서 고대에 대한 관심이 유럽 전역에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도 신고전주의 양식이 유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00년 전, 사라진 도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눈앞에 펼쳐졌으니 유럽인들의 흥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주의가 유행했던 시기는 프랑스 혁명 초기와 거의 일치하며 신고전주의 미술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미술가는 자클로이 다비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비드와 같은 이름이니 기억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비드라는 이름의 화가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분명히 그의 그림 한두 점 정도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위풍당당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성대히 거행된 나폴레옹의 대간식 장면을 담은 그림이 바로 다비드의 그림입니다. 다비드는 프랑스 왕립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웠는데 당시에는 귀족들의 유의와 쾌락을 상징하는 장식성 짙은 로코코 양식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앙토안 바토, 프랑스와 부쉐, 오노레 프라고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유행과 달리 다비드는 조셉 마리비엥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는데 신고존주의 양식을 발달시킨 선구자 중 한 사람입니다. 1774년 로마 대상을 수상한 다비드는 국비장학생으로 1775년부터 80년까지 로마에 머물며 고대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혔습니다. 다비드는 당시 마악 발굴되기 시작해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폼페이를 방문해 고대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폼페이에서의 경험은 훗날 다비드가 신고존주의 양식 최고의 대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로마 유학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다비드는 프랑스 왕실의 주문으로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맹세를 그렸고 1785년 살롱전에 소개하면서 단숨에 신의 스타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의 출세작임과 동시에 바로 그가 끝이 나고 신고존주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고존주의 양식의 특징은 형식의 명료성 그리고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으로 요약되는데 다비드가 제작한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명세는 형식과 내용에서 신고존주의 양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림의 주제로 화가가 선택한 것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리고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기록된 한 장면입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 로마와 이웃나라 알바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는 큰 희생이 따르기 마련 두 나라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각각 세 명의 대표를 선발해 결투를 벌이기로 합의합니다. 로마 측에서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아들들이 알바 측에서는 쿠리아티우스 형제들이 결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두 집안은 결혼을 통해 친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호라티우스의 아들 중 한 명은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딸을 아내로 얻었고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여동생 카밀라는 쿠리아티우스의 아들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투에서의 승리는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일이겠지만 누가 이기더라도 결과는 두 가문 모두에게 비극을 안겨줄 것입니다. 승리는 로마를 위해 싸웠던 호라티우스 형제들에게 돌아갔지만 결투에 나섰던 세 명의 형제들 중에서 살아돌아온 것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를 잃은 카밀라는 깊은 시리에 빠진 나머지 조국 로마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결투에서 돌아온 호라티우스의 아들은 국가를 모독한 누이가 반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녀를 처단해 버립니다. 신고전주의는 고대 미술을 모범으로 형식과 내용의 조화와 통일성을 추구했던 미술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다비드는 로마 역사에 기록된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결투 이야기를 어떻게 그림으로 담아냈을까요? 여기서 잠시 미술과 문학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소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미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은 오직 한 순간, 한 장면만 시각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작품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결정이 곧 미술가의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화가 다비드는 치열한 결투 장면을 그리는 대신 결투에 나서기 전 아버지에게 승리를 다짐하는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노라 다짐하는 세 아들의 결의는 절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아버지의 얼굴에는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아들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검을 한 손에 굳게 잡은 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머리로는 국가를 위한 충성을 하지만 아들들을 향한 걱정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갈등과 고통으로 이성을 억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고대 로마의 조각상 라오콘의 얼굴이 읽혀집니다. 감정이 휘몰아치는 격정의 표출 대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다다르는 절재미 바람이 불면 파도를 일으키는 얕은 바다가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아란 것 없이 평온과 잠잠함을 잃지 않는 저 깊은 시면 이것이 바로 빈켈만이 고대 조각에서 발견한 위대한 고요함 그리고 고귀한 단순함입니다. 결의에 차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남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곧 닥쳐올 비극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이 하나의 화면에 대조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남성들의 몸동작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건축물의 명료한 형식에 조화롭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여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취하고 있는 자세들이 불규칙적이어서 건축물과 시각적으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조형적 형식을 통해 작품의 내용은 물론 등장인물들의 심리상태까지 일치시켜 표현할 수 있었던 다비드는 이 그림으로 그 시대 최고의 화가임을 당당히 증명해내었습니다. 다비드의 그림이 완성되고 루이 16세는 결과물에 상당히 흡족했던지 약속했던 보수에 보너스를 얹어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쿠일로의 국내외 정치 상황 바닥을 드러낸 왕실 재정의 위기를 느낀 루이 16세는 국가를 위해 백성들이 희생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고 다비드의 그림은 그러한 왕의 메시지에 부합되는 고대의 주제를 찾아내 명료한 형식을 갖추어 표현해 주었습니다. 루이 16세에게 다비드의 그림은 분명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읽혀졌겠지만 개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은 같은 그림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공화국의 이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비드의 그림은 미술사적으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의 모범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불어닥칠 혁명의 소용돌이를 예견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